안녕하세요 우드리언 이현진 입니다 지난번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그 저희 또 유저님 황대희님과 이용욱님 이렇게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아주 작은 손잡이지만 황동으로 손잡이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이쁘게 잘 봐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댓글 좀 꼭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요한이 있고 여기 자 요렇게 가는걸로 하고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다리입니다 다틀라 저 이쁘게 요한이 흐 요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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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E 야채 밑으로 야채를UNT 올려주세요 그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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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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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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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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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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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정말 고축오르르 광고고 있고 끓 Nev 철gement schlecht carp 면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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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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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